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8월부터 관내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8명을 적발했습니다. 단속반은 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 업무를 하거나 명의를 빌려 중개 영업을 한 중개 보조원과 명의를 빌려준 공인중개사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과 실명 의무를 위반한 5명, 표시, 광고 명시 사항을 어긴 2명 등 10명은 자치구의 행정 처분을 위뢰했습니다.